미스 김치 우리 엄마 우와 우리 김치 만들어? 네 김치 김치 안 만들어 한국 사람 아니라 야 너 베트남 사람이잖아 3월 2일 뒤에 그럼 오빠도 만들어 줄거야 리아? 네 김치 오빠 만들어 줄거야? 네 진짜 힘들어요 파는 다 먹어야지 이다 우리 다 다 잘라 너무 맛있어 리아, 오빠 줘봐 오빠 해줄게 싫어 오빠가 잘 몰라 와, 많네 네 뭘 씻어 손 깨끗이 씻었어? 너 비누로 씻어 뭐라고? 손, 손 손 깨끗이 씻어 뭐라고 하노 이거 먹어봤어? 네 맛이 어때? 맛있어요 그냥 인사말 하지 말고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해봐 뭐라고 묻고요? 아, 진짜요 진짜? 네, 나 진짜 좋아해요 차 난 진짜 맵다 니가 좋아해요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먹냐면요 이렇게 써? 네 그냥 이렇게 먹는 거야 먹어봐 이게 김치 이거 내 김치 여러분 짜 아니야? 맛있어? 역시 홈메 김치 김치맛이야? 미스 김치 ㅋㅋㅋㅋ ㅋㅋㅋㅋ 미스 코리아 김치 리 엄마 이름 김치입니다 ㅋㅋㅋㅋㅋ 진짜로?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그... 리 어머니 이름이 김치야 김치 오, 김치야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도 리가 김치를 좋아해서 장난치는 줄 알았어 그럼 리가의 손, 두, 부족해 손 말려서 리아? 네 드라이? 드라이 요 헤드? 이거 왜 그래요? 나무, 나무 안 돼요? 나무, 나무 이거 투머지 투머지? 응 투머지야? 그럼 키트 다음에 응 이거 그냥 뭐 들고 줘도 되나요? 비빔밥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먹어 응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벌써 딱 먹고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먹고 네 알겠습니다 응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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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지 응 잘하고 있어 이제는 한국사랑도 배지 일방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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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잇살이야? 잠깐만 응 됐어 그만 너무 많은 거 못 먹어 매웠어 오케이 잘했어 응 이렇게 하는 거야 재밌어? 응 재밌어? 재밌어? 이제 네 김치 만들어 하면 되겠네 응 배트남 사람 한국 투어 하면은 김치 맥킹 글라스 있어 맞아 페이맨이야 그래서 프리 글라스 오빠 얘기했지 공짜 언제나 좋아 다잇살 거기 베트남에 또 김치 있잖아 아 빌려요 그렇지 가만있어요 응 됐어 재밌어? 한번 먹어봐 내일 부싸미 먹을까요 유진아 부싸바 다잇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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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 성공 다잇살 다잇살 거의 다했어? 응 와 너 왜 이리 오장만 먹어서 김치 이거 그냥 이렇게 해 다잇살 하하하 그렇게 하면 돼 네 야 리아 똑똑하네 응 응 응 응 응 응 패스 응 다잇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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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마 꼬미딕해요 내가 이거가 쌈밥 어 맞아 진짜 됐어? 매워? 안매워? 안매워 안매워 내가 매워하면 진짜 안 매워요 안 매운거야? 응 잠깐 벗어놔 잠깐 벗어놔 잠깐 벗어놔 손 벗어놔 손 벗어놔 손 벗어놔 손 벗어놔 손 벗어놔 손 벗어놔 다 벗어놔 다 벗어놔 됐어 오늘 김치 만드는거 재밌었어? 네 손 벗어놔 모닝 벗어놔 손 벗어놔 손 벗어놔 여기까지 할까? 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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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